스트레이닝 언더 헤비 로드 We had built our... 베르크 스마트 얘들아, 얘들아 선찬절이 무슨 날인지 아니? 선물 받는 날, 난 레고를 받을 거야 어느 날, 난 엄마 아빠랑 예쁜 트리 보러 가기로 했는데 아니 아니, 선찬절은 바로 예수님의 생일이야 그럼 선물 가지고 예수님 생일 파티에 가겠네 그래 그래,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잖아 그런데 뭘 드리지? 여러분 예수님께 드릴 점을 가지고 오셨나요? 네 우리 마음을 모아 예수님 생일 축하회를 외치며 백성들의 축제를 시작해 볼까요?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박수님